네, 이제 어려운 고비를 다 넘겼습니다. 왜냐고요? 실제 우리가 어려워했던 1과목 산업안전관리론, 2과목 산업심립 및 교육, 3과목 인간공학시스템안전공학을 했습니다. 실제 이 4과목부터는 건설시공학, 그 다음 다섯번째 과목이 뭐죠? 건설재료학, 여섯번째가 건설안전기술입니다. 우리는 항상 건축이나 토목을 할 때 건설시공이라 안하고 건축시공이라고 이렇게 배웠을 것 같고 이렇게 공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건설안전에는 건축시공이라 하지 않고 건설시공을 하느냐? 물론 건축인이 건설에 같이 쓰기도 하지만 특히 토목기사나 건축기사 따신 분에게 면제를 시켜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두었습니다. 결론은 그럼 어떠냐? 시공일반, 지금 여섯번째 목차를 보면 시공일반, 토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굴공사, 조적공사 모두가 다 건축시공학이 그대로입니다. 내용 또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특히 건설안전기사나 건설안전산업기사에 건축, 건설시공학은 깊이보다는 깊이보다는 주로 얕은 넓이가 많이 나옵니다. 또 넓이 깊이보다는 정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문제가 가끔씩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럼 역시 건설시공학 또한 몇 문제가 출제되냐 하면 수분 문제가 출제되죠. 수분 문제가 출제되고 배점 역시 한계 5점씩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100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는 역시 한 문제 문제 푸는 데는 1.5분이기 때문에 수분 문제를 곱하면 30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는 몇 시간? 3시간 동안 시험을 보실 거고 건설안전산업기사는 2시간 반에 끝나게 되겠죠. 그럼요. 우리 6개 장으로 구성되는데 이 6개 장은 제가 의미로 구성한 것이 아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제기준 또는 근간에 2015년도부터 적용하는 NCS 출제기준에 의해서 이번 시험이 이렇게 출제할 테니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강의하라고 만들어진 강의입니다. 창조라기보다는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수동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럼 문제를 창조해야 되냐? 창조하면 안 되죠. 왜? 문제는 어떻다? 은행식입니다. 은행에 있는 문제를 그냥 써야지 내가 만들어서 창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새롭게 한다기보다는 교제와 저와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안전한 합격기이자 만점의 길입니다. 또 특히 4과목 건설시공학부터 5과목 건설재료학 6과목 건설안전기술 또한 이거와 이거와 딱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시공학을 잘하게 되면 재료학을 잘할 것이고 재료학을 잘할 것이면 시공학을 잘하고 건설안전기술 건설안전기술만 잘해도 재료와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시공만 잘해도 두과학만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모두가 잘 되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따로따로 학문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같은 계열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1장 바로 시공 1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 1반에는요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어떤 내용이냐면 공사시공에서 계약방식과 입찰방식 그 다음에 계획전후 수립시 고려사항 공사현정관리 용어 이런 걸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가 이번 시험에는 몇 문제 나오느냐 하면 역시 이 안에는 400문제 가까이 들어있겠지만 실제 1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최대한 문제가 4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특히 반드시 계약방식과 입찰방식이 하나가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시험에 출제되어 있는 그 중심적인 내용은 똑같죠. 공사시공방식 계획 현장관리인데 특히 공사비 구성체계는 총공사비 총공사비가 뭐냐 그러면 총원가 더하기 이윤입니다. 그 다음 총원가라는 건 역시 공사원가 더하기 일반관리비를 말하고 이윤은 총원가 곱하기 이윤율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윤을 잘 남겨야만이 우리는 시공을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파트는 그대로 어디로 나오느냐 바로 건설안전기술에서도 동일하게 나올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공사시공인데요. 저는 이 시공일반 공사시공이 나온다면 여러분이 왜 건설시공을 하느냐 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건설안전기술 합격해야 되냐 그랬더니 바로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건강하고 장수하고 돈 보려면 건설안전기술 따야 된다 그랬어요. 심리는 왜 하느냐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근로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산업심리를 공부한다고 그랬습니다. 인간공학은 왜 하냐 그랬더니 차피니스라는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인간공학을 하는 목적은 안전과 능률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공을 왜 하느냐 시공은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있다 그러죠. 첫째는 뭐요 집을 질거나 어떻게 할 때 구조가 어때요 튼튼한 구조 안전한 구조라 그러잖아요. 또 건축에는 집을 질 때 뭐가 있어야 돼 기능이 있어야 돼 무슨 기능 편리하고 안락한 기능으로 집을 줘야 돼요. 마지막에 뭐요 미가 있어야 돼 가급적 집이 이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건설의 건축의 3대 만족 조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조는 우리는 보통 튼튼한 구조이기에는 우리 안전이니까 안전한 구조로 집을 줘야 돼요. 여러분도 시공도 어떻게 안전하게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요. 차고는 편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고 이쁘고 아름답게 집을 줘야 되죠. 그래서 재료도 어떻게 최고 써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건설 시공의 의의가 한 가지 중에 세 가지 만족 조건인데요. 건설 시공은 간단해요. 재료를 사용한다고 천년 재료도 좋고 인공재료를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목적에 적합한 건축물 설계도에 최저의 공비로 이것이 뭐요 경제의 원칙이잖아요. 최단시일 내 완전시키는 과학적 기술인데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럼 건축은 어떠냐 바로 건축은 지상이나 어때요 지하에 짓는 걸 건축물이라고 그러죠. 이 땅의 그라운드죠. 땅을 기준으로 위에도 집을 지을 수 있고 아래도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에도 지을 수 있고 지하에도 요새 지상에 있는 것도 건축물이고 지하에 있는 것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건설 시공의 과정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건설 시공의 과정은 한 문제 기사에도 산업기사에도 들어있습니다. 건축을 하거나 건설을 하거나 이거 알아야 되니 자꾸 건설을 하면 깔 수 있어요. 그러나 건축이란 말에서도 동일하다. 첫째 모든 것은 기획 계획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기획이 됐으면 설계를 합니다. 설계했으면 드디어 시공을 하고 시공을 했으면 완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물론 이 설계자가 시공을 하고 감리를 하고 이런 순서도 할 수 없지만 대개 시험은 이런 과정으로 나온다. 그냥 기획부터 어디까지 건설물 완공순서 다음 중 건설 시공의 순서로 맞게 된 것은 해가지고 주로 2번으로 이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한 개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설 공사 관련자 업무가 있어요. 실제 우리는 뭐를 했냐 그러면요 산업 안전 관련해서 안전관리자 직무들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건축주가 뭐냐 건축주는 뭐요 건축을 기획 자금을 투자하는 사람이요 다른 말로 집주인이 되는 거죠 개인이나 공공단체 정부의 도구공 주문자 지경용서 시행주 자체에다가 이건 없어 쉽게 말해 시행주 혹은 이걸 말 그대로 건축주 건축주는 조건 확인 도서 파악 현지요사 주요 수량 파악을 한다든지 시공계획 입안한다 이런거 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가죠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1과목 2과목 3과목에서 했듯이 반드시 넘어가기 전에 합격 날개 합격예측에서 이런 문제는 출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건 어디냐 하면 6과목에서도 똑같이 만들라 뭐냐 하면 건축시공의 현대화방안 오늘 건축시공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8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 및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두 번째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 이건 우리 안전관리노도 했죠 복습을 하나 할까요 3위는 교육 기술 동료 이렇게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가 되어야 되겠다 세 번째 보니까 가급적 습식보다는 건식화해야 돼요 공법 자체도 건식곡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방법을 한다면 특히 안전이라든지 공해라든지 이런 게 줄일 수 있어요 기계화 시공을 하고 시공연구 개발하고 건축생산 공업화라든지 양산화 프리페하 프리페바 이런 거라든지 도구기술의 근대화 가설제를 강제화 그 다음에 신기술 가학적 품질관리 기법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현대화 방안이다 이러나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건축시구 현대화 방안을 기술화시오는 출제는 안 됐는데요 이 문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생산의 3대 목표는 원가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여러분 다 하는 것 첫째 가격을 싸게 만들어야 되죠 가급적 공정을 토막토막 잘해라 이런 뜻이에요 항공장 세 번째 품질이 우수하죠 글쎄 지금 우리는 안전제일 그 다음에 뭐예요 품질제일 생산제삼을 강조하는 것 차이가 별로 없다 그 다음에 CIC라는 말은 컴퓨터예요 앞으로 모든 것을 정말 컴퓨터 활용을 통해 가지고 설계와 시공을 통합함으로써 공사시공 업무와 생산공장 조립 현장 가능한 생산체계를 통합관리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게 문제예요 이 전체를 건축공사할 때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시공에서 생산공장 조립까지까지 마무리하는 단계를 뭐라고 하는가 이게 바로 답이 CIC입니다 이게 4번으로 들어가 있고요 산업기사에는 3번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용어 정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주를 했는데 감리자입니다 감리자라는 것은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돼요 건축사가 맡게 되면 대개 업무는 이 감리자가 하는 일은 이겁니다 주로 공사비 내역소의 조사 내역명서 조사 공사의 지시 입회라든지 검사 시공방법 지도 공사비 진도파 공사지부에 대한 조서 사정 등을 하는데요 이 다음 중 감리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을 이런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공은 얇게 깊게 보다는 넓이로 했다 이랬죠 실제 이런 것도 다음 중 감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감리자가 할 일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된다 그 다음에 공사 관리자에요 이거는 뭐 특별한 거 없죠 도구공사에 대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에요 쉽게 말해서 재료 노무 동원 공사주 일체를 책임 맡아 시행하는 시행자를 우리는 공사 관리자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순수 시공자에요 이거는 주문에 따라 기간 내의 공사를 책임 완성시켜주는 사람 그 다음 원도급자 직접 도급 계약을 하는 사람 재도급자 얘한테 다시 일을 맡아서 하는 거죠 도급의 전부나 건축주와 관계없이 다른 공사자에게 도급을 주는 우리 공사 현장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사고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도급이에요 도급공사를 더욱 분할하여 제3자에게 도급을 주고 시행하는 걸 말한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되느냐 안 할 수는 없죠 왜 모든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런 말을 하죠 삼성이 1차 변다냐 2차 변다냐 3차 변다냐 그런데 삼성에는요 1차 변다 들어가기가 엄청 힘듭니다 우리 건설공사에 일구만큼 힘든 것이 삼성이나 현대 1차 외주업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건설공사 과정 이 문제도 한 문제 들어가 있어요 첫째 재료 자체를 가공조립 마무리 소재 반제품 제품 부재 운반 가공 이동조립 순서에 이렇게 해가 건물이 완성되는 과정이다 해가지고 역시 문제로 3번으로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걸 잘 봐야 돼 지금까지 잘 몰랐다 이런 것이 문제로 출제됐으니까 문제가 말 그대로 문제입니다 건축생산에 5대 관리 목표가 있어요 첫째 원가 관리를 잘해야 되죠 진짜 정말입니다 원가가 안 되면 두 번째 공정관리를 잘해야 돼요 세 번째 역시 품질관리입니다 네 번째 안전관리 다섯 번째 환경관리입니다 꼭 출제 잘 됩니다 다음 중 건축생산에 5대 목표가 아닌 것은 5대 관리가 아닌 것은 꼭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향식 이게 시험이 나와요 우리 이런 상향식이 뭐냐 하면 야 집 질 때 마지막 대들보를 올리는 걸 상향식이라고 그러죠 그거요 건축식전 중 철골조와 목조 건축에서는 지붕 대들보를 올릴 때 행하는 의식이며 철골 콘크리트조에는 최상층 커포집 혹은 철곤병의식 또는 타서로 행하는 방법을 상향식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이 방법을 쓰고 있고요 이 방법은 실제 시험 문제도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 우리 상향식 다 알면서도 볼을 얻는다 마지막 지붕 단계 꼭대기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탑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루어짐으로써 건축공사가 완성돼 가는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 공사 실시방법이 있다라는 일식도금을 가지고 이걸 총도금이라고 하죠 분할 공동도금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계속 이제 뒤에 나올 거니까요 역시 용어정입니다 아까 CIC 그치 V는요 원래 이렇게 V라는 것은 밸류 엔지니어인데 건설 현장이 필요한 기능은 품질 저하 없이 이게 원래 가치라는 뜻이잖아요 품질 저하 없이 유지하며 가장 적은 비용으로 공사를 절감하는 원가 절감인데 이걸 가치공학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EC라는 말도 나옵니다 종래의 단순식에서 고부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 발굴 유지의 1위까지 사업 전반에 관한 걸 종합 계획 관리하는 업무 영역을 학대하는 기능 그 다음에 CEM은요 말 그대로 건설 관리를 말하는 거고 설계 시공을 통합까지 주문자를 위해 서비스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컨설팅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집단들이 요사이 2000년도 넘어오면서부터 생기기 시작한 바로 가치집단 좋은 말 돈 벌기 위한 그런 집단으로 생기면서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도급업자에 분류하는데요 도급업자는 크게 4가지 도급을 줄 수 있어요 첫째는 직영공사죠 원도급자가 건축주기면 건축주가 시공하는 거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거요 그 다음에 직접 지가 하는 걸 직영이잖아요 두 번째 하도급 공사예요 건축국사를 분할하여 말 그대로 얘가 제3자에게 도급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재하도급 앞에서 다 한 거요 건축공사의 경비와 이윤을 또다시 떼고 제3자에게 도급을 주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바로 이 원도급에서요 바로 재도급을 줄 수 있고 재하도급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재도급은 도급 공사 전부를 건축주와 관계없이 다시 도급을 주는 이런 거에 여기서는 그걸 왜 하냐 용어 정도에 불과한데 이런 것이 시험에도 나옵니다 하도급 공사랑 뭐냐 이래가요 아 건축공사를 분할하여 제3자에게 주는 도급 공사를 뭐냐 그럼 답이 바로 하도급 공사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어요 이거는 읽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니까 특히 건설안전 공부하는 사람은 전혀 건설안전에 관계없는 사람은 많지만 산업안전기사를 따고 건설안전을 본다든지 건설안전을 취득하고 산업안전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건설을 처음 시작하는 분은 건축가나 토목가나 또는 현직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 나오는 이야기만 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 형태에 따라가서요 직용노무자 또는 직용근로자 그 다음에 정용노무자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 원도급자가 직접 고용하는 걸 말 그대로 직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미숙년 노무자가 많죠 그 다음에 정용은요 전문업자 또는 하도급업자에 상시상속되어 있는 사람을 정용노무자라고 그러죠 이거는 전문적 도편수에 종속되는 기능노무자인데 주로 이거는 뭐냐 하면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일용근로자라고 우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일용근로자라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그 하루하루 품팔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사람이 되게 많은 게 이런 정용근로자의 문제죠 이런 것들 뭐 참고사항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도 시험에 있을 수 있다 정도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돈에 따라가지고요 임금 형태에 따라 정액이냐 정액은 말 그대로 출근일 수에 따라 임금을 지불한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지만 이건 정액이라는 말은 월급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건 뭐 그 다음에 작업질이 향상효과가 있고 노무관리능률증들에 불리하다 그런데 그 다음 기성고예요 이거는 작업수행양에 따라 우리 우리 이런 말 했죠 기성을 받으러 왔다 한 달 일했으니까 돈 주라 이게 바로 기성이죠 수행양에 따라가 주면 능률향상의 효과가 있어요 역시 질의 효과가 있고 이거는 양의 효과가 있는 거죠 두 번 세 번째입니다 정밀도 저하 우려가 돼요 왜 날짜만 채우는 거요 노무자의 수입이 어떻다 불안정하죠 그래서 뭐니뭐니 해도 우리는 뭘 하느냐 월급적이가 가장 좋다 공무원이 제일 좋다 그런데 좋은지 안 좋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 그 다음에 견적이에요 견적 견적에 대해서는 계산 견적입니다 계산 견적은 다른 거하고 비교 또는 옛날 걸 비교하는 거요 과거 유사한 근무로 통계 실적을 토대로 하여 마그든 뭐라고 계략적으로 공사비를 산출하고 그렇다 보니까 설계 도서가 완전 불안전시 돼요 설계 도서에 관계없이 또는 정밀 산출의 시간이 없을 때 대략적으로 한다 그래서 계산 계략 혹은 개념 기본 견적 이렇게 하여 말 그대로 대략적으로 한다 그래서 계산 견적 개념 견적 기본 견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명세 견적입니다 반드시 명세죠 명쾌하게 한다 이거요 다시 말하면 설계 도면이 나와야 돼 그래서 명세 견적 완비된 설계 도서 현장 설명 질의응답 또는 계약 조건 등에 의가하여 면밀하게 적상 견적을 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인데 최종 견적 상세 견적 입찰 견적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업무 범위에 따라 이거는 이제 특히 시공에서 많이 하는 게 텅키 계약 방식은요 모든 걸 한 방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공사를 이렇게 하는 게 텅키 계약 방식이 있고요 사업관리 계약 제도는 대리인형 CM 방식이 있어요 그냥 CM4P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CM 아틱시스크 방식 시공자인 CM 방식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프로젝트 관리 방식 파트너링식 방식 BOT 방식 이거는 바로 BOT 방식을 요사이는 공공기관에도 사실 많이 하는데 사업비 공사업 부터는 개인이 아니라 민간 수지층이 자본을 준고 일정일간 시설물을 운영하여 투자금을 해소하고 차후에 발주자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공무원한테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하는 방식을 BOT 방식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규모 사업 간접자본 SOC 사업이죠 이렇게 사용되는 방식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강은요 도구금의 결정 방식에 따라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합격을 위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3. 2.